드래곤을 깨우기 위해 잠깨는 버섯을 구해온 파오파와 친구들 이제 이 버섯으로 드래곤을 깨우고 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? 배고픈 드래곤 여전히 자고 있어 이제 깨워보자 잠깐만 파오파 어? 여기 잠깨는 버섯 맞다 조심해 파오파어 정말 드래곤을 깨워도 괜찮은 거겠지? 얘들아 이거 좀 이상해 깨질 않아 그러네 어떻게 된 거야? 잠깨는 버섯 냄새를 맡으면 누구든 잠에서 깬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지? 이럴 리 없는데 잠깐! 너 지금 뭘 내고 있는 거야? 어? 깨단! 그건 잠깨는 버섯이 아냐! 방귀의 버섯이라고! 뭐? 어? 그럼 잠깨는 버섯은? 하하하하 너의 지금 그 냄새나는 버섯을 찾는 건 아니지? 레오 넌 그 버섯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? 하하하하 그 버섯은 말이지 어? 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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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내가 버렸어 흐흐흐흐흐흐흐 뭐? 하하하하 나 잘했지? 레오 넌 우리가 버섯성까지 가서 힘들게 구해온 버섯을 어? 정말 방귀버섯이네 아! 으잇! 어 대이 overse 파오팩도 어둡혀 어?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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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으어? 어메, 이것이 뭣이여? 넌 뭐냐? 우와! 안녕하세요, 드래곤 아저씨! 전, 파오파오라고 해요! 저도 아저씨랑 같은 드래곤이에요! 드래곤? 네! 저희가 여기 온 건요, 아, 으어, 으어, 으어! 아따, 배고픈가! 으어, 누구들 먹을 것 좀 없냐? 먹을 거요? 먹을 거? 네... 저, 아저씨, 혹시 이건... 어? 그게 무엇이야? 어메! 첫말로 맞는거! 아구야, 그것도 없냐? 네? 그거 하나 남은 건데? 그래, 그래. 그것도 뭐예요? 야, 야, 먹는 거 아니에요! 아휴, 그냥 아이고, 참. 엄마! 그, 그건 안 돼요! 아이고, 먹는 게 아니었나벼. 아이고, 뭐 할 거 없으면 난 다시 자야 할 수 없다. 네? 난 한숨 잘 텐께, 깨우지들 말더라고. 이봐요, 잠을 잘 거면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자면 안 돼요? 다른 데야. 네! 아, 맞다. 아까 드셨던 도넛 말이에요. 도넛섬이라는 데 가면 그런 게 아주 많거든요. 도넛섬이라거라. 네! 오, 아니야. 난 못 가. 네? 왜요? 난 시방 배가 고파서 꼼짝도 못 야. 아이고, 먹을 건 더 없는 거지. 나 잔다. 오, 아저씨! 어, 또 잠들었어. 이제 어쩌지? 저 드래곤 겨우 깨웠더니 먹을 거나 자꾸. 태어나서 저렇게 이상한 드래곤은 처음 봐. 배가 고프면 지금이라도 먹을 걸 구하러 나가야 하는 거 아냐? 그건 그렇지만 배고파 보이기는 했어. 그럼 우리 드래곤이 먹을 음식을 구하러 가자! 하하! 근데 파워파워, 넌 기분이 아주 좋아 보여. 사실 나도 도넛섬에 과자가 먹고 싶었거든. 배고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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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내 잠자는 드래곤을 깨운 친구들. 그런데 드래곤은 배가 고파서 꼼짝도 못 한다고 하네요. 이제 파워파워와 친구들은 드래곤이 먹을 과자를 찾아 다시 도넛섬으로 출발했어요. 정말 잘생 korrig입니다. vide